천안시가 지능형 교통체계 현장기반 시설물 구축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시는 오는 10월까지 번영로와 상용대로, 천안대로 등 시내 주요도로 198개소에 스마트 교차로, 스마트 횡단보도, 노변기지국, 긴급차량 알림 전광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시설물들은 다양한 센서 기반 융복학 검지 체계를 적용해 실시간 교통량과 대기 차량 수 등을 수집해 앞으로의 교통수요나 흐름을 시뮬레이션하고 빅데이터 시각화 구현으로 교통정책 분석 자료를 제공할 전망입니다. 시 관계자는 친환경적 교통체계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고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천안시가 기존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준하는 혜택을 받는 골목형 상점가를 발굴하고 지정하기 위한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골목형 상점가에 지정되면 지정 구역 내에 한해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할 수 있고 각종 국도비 사업 공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천안시는 지난 5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위해 홍보를 계속하고 있으며 앞으로 약 2주간 골목형 상점가 후보지 26곳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 후 발굴 가능 지역에서 관련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선거초등학교 출신의 여자축구선수 천가람이 국제축구연맹 여자월드컵에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출전합니다. 선거초 4학년 때 본격적으로 축구에 입문한 천가람은 남다른 신체능력을 발판으로 급성장했으며 현재는 화천 K스포 소속으로 활동 중입니다. 천가람을 발탁한 신재석 선거초 감독은 본인이 앞으로 노력만 한다면 충분히 월드컵에서 경기 출전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제자의 활약을 응원했습니다. 대한민국 여자 대표팀은 25일 콜롬비아와 경기를 시작으로 무로코 독일과 조별예선 H조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